다음 시간에 만나요! 다리와 손바꿉치가 올 거 같아요 뒤에 즐겨온 말 빼요 다리의 공정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전 손바꿉치라를 왔습니다 순수하게 왼쪽에 너 좀 고생하세요 얼굴 자 보여주시죠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 어디에 나오시죠? 오른쪽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수채 때문에 사실 정보가 쓰러지지 않나요? 쌀처럼 닿지 않아요 이거 이뻐보여? 이거라요? 그 이뻐봐 찾았다! 이제 나리가 신뢰입니다 잘못되면 또 어떻습니까? 제가 나리를 좋아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? 야 미안하다 콧물이 계속 흐르네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알겠습니다 입 맞춰 눈물 흘리네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우리 황트카 로맨틱 코백인데 0점 맞추기가 힘드네 야 오늘 뭐 집에 못 가겠다 여기가 봐 너무 좋다 ers заработ은舒das 사실은 ր Being 깜짝 놀랐어 너무 잘 맞춰서 저こ änner 오는데 맞ating 지금 nggak 너무 잘 밟는데? 너무 잘 밟는데? 그냥 뭔 일이었어? 아니, 게임 좀 적어줘. 실제로 승부욕이 좀 많아요. 게임 다 이겨야 돼. 아주 그냥. 아니면 그렇게 할까? 이렇게 밟은 사람이 술래. 이제 오빠가 저 밟거나. 또 제가 밟으면? 아잇! 이러면서 또 제가 밟으러 가고. 아, 힘들다. 좀 못 더. 처음이죠, 마지막으로. 제가 이거. 감사합니다. 유행이었어, 이거. 솔리골! 아, 아깝다, 아깝다. 네가 이겼어요? 네가 이겼어. 나무 쪽으로 흘려고 하다 보니까. 아깝다, 아깝다. 쟤 근데 바로 안 뺐잖아. 지금. 세상 어물. 시마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. 좀 날리게 해줄게. 바람에 날리고 있어. 일단 꽃가신 하나. 저 사장님이 어디다 갔대요? 다리라도 좀 그려줄까? 그냥 별도 좀 해줄게. 어때? 이러면 좀 이뻐지지 않았죠? 한입이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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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드컵.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혼자 계속 먹는데. 조이야. 나랑 같이 해. 웃기면 굳지 않을 거야. 네. 아, 아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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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는 거야? 먼저 간다! 그럼 그냥 가실 거예요? 아! 올 때 비뇨 하나 더! 그럼 춤은 여기서 춰요? 아이고, 역시. 아니, 가다가 출발 축축. 네, 뭐예요? 올 때 배로였어. 올 때 비배로였어. 출발이야! 승윤이한테 한 마디. 승윤아, 이제 가해. 출장 잘 갔다 오고. 어차피 소꿉친구니까 우리 자주 만날 거잖아요, 그치? 연락 계속하고. 승윤아, 잘 지내여. 아, 학연 배우님 안녕하세요. 갑자기 캡. 조이에게 한 마디. 조이에게, 조이야, 쿨하게 떠나더라. 잘 가라. 어, 진짜로. 저 물어보려고 했어. 어머, 어머. 조이에게. 손 빠졌나요? 졸려 죽겠습니다만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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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긴 했다구요? 잘생긴 했다구요? 감사합니다. 그러다가 금방 피기쯤. 또 저를. 신경 안 써. 내가 잘못한 게 있으나. 좀 신경 써. 육지야. 조이는, 비령아. 쿨하고는. 말을 하다가. 우리 다 그러는 거. 조이는, 비령아. 비령이 높아다 왔다. 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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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이 여기 왜. 우리는 항상 어미가 없어. 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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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각한 변화지가 있는데. 제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보시겠어요. 오빠 알지? 오빠 저 너무 좋아해. 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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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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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나봐. 죄송합니다. 포로라보이스 다음 대사여가지고. 머리에. 스스로한테 말한 거야? 쿠파라. 아 재밌어. 아 웃겨. 어떡해. 아니 여기서 보는 게 진짜 너무 웃겼어요. 다시 달려가서. 쿵 하면서 구른다 같이. 구른다. 구른다 부터 시작해서. 가야됐라고 하면서. 으잇. 으잇. 야아. 네. 끝. 뚜루. 뚜루. 간다 했다니까. 숙지스럽게. 딱이? 그럴까면 골반으로 해라. 숙지스럽게 하려고. 야. 내놈이. 이거 할 수 있겠지? 나는 이거. 연습기 많이 해봤어. 난 이거 못하는데. 내가 알아서 굴러가니까. 이렇게 한다며? 오. 네. 네. 어머. 또 찢었어 나. 어. 국소리났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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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끝날 수 있다. 아. 이거 솔직히. 미들급, 헤비급이라서. 체급차이 때문에. 어. 굿모닝 에브리바디. 어. 방에 누가 있나요? 방에 누가 있나요? 마피아가 있습니다. 마피아는 밤에서 일어납니다. 네? 여긴 위헌날이여 방이. 때로 나왔다. 여기? 아니야. 나 두 번째 그러는 거야 지금. 아 그래요? 아니. 아니. 제가. 고리이불도 깔아가지고. 아 그래요? 기령이불도 깔아가지고. 제 이불도 깔아봤는데. 이불이 역시. 양반집은 달라요. 맞아. 그런데. 내가 5대 독자야 지금. 이 집안에. 5대 독자면 그러면은. 아빠도 독자고. 할아버지도 독자고. 그렇게 되면 독자야? 네. 여기. 안 해도 돼. 안 해도 돼. 다 돌아가셨어. 아 돌아가셨어. 그러니까 재산을 드려야 되나? 그쵸. 그쵸. 결혼 안 할 거잖아요. 저희. 어 나 지금 세차가 진 거야? 대본에 남는 대로 충실했어. 죽기보다 싫어하는 걸 고민이라고. 죽기보다는 결혼해야지. 안 해도 될 거 아니야? 대체 왜 아랫목은 안 따뜻해지는 거니? 여긴 아랫목이 없어요. 쉽다. 양반 집안이.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네. 어? 어? 야 지금 벌써 들어오면 걸렸다. 너무 빠른데? 걸렸다 이거. 드라마도 두 명이 너무 있네. 나는 사실 알고 있는데 그냥. 오 형 국수도 두 개고 약간 이러니까. 진짜 그렇게 하면 바보 죽이는데. 지금까지 바보였어. 상관없어. 벌써 잘해 주셨네. 조이 머리 나오는 거야. 머릿이 머리도 보이는데. 진짜 그거 할 수 없다. 댓글나 하자마자도. 우리?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. 어. 네? 정말 참만잡니다. 정말 참만잡니다. 정말 참만잡는 드라마야. 정말 참만잡는 드라마야. 별학 yah. NochWait. 여름이 importÉ.